쭉쭉 부깨를 전부 올려. 저 전매 특허 사과머리. 사과머리를 하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 없어요. 잘 어울려. 내 피부 너무 좋다. 그러니까. 마음이 진짜 좋아요. 사과머리. 피부 좋다는 얘기 많이 듣죠? 예. 하곤한가요? 저도요. 약간 어떤 바다거북이 같아요. 어떤 바다거북이 같아요. 되게 한 백 몇십 년 사십니다. 그래. 감사합니다. 잠수. 맞어, 맞어. 우리랑은 좀 시간이 다르게 가는데. 그래. 세월을 잔해통으로 맞았는데. 누군데? 먹었어요? 뭐 좀 먹나? 저게 3발이야, 그쵸? 아이고, 많이 저장해놨네. 제가 쥬띠라 쥬처럼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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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장을 해두거든요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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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먹지? 행복한 고민이지? 네. 한 번 더 먹기. 너는 다 먹지? 다 먹지? 저거 안 먹지? 그래, 첫 끼지만 한 번 가보자. 첫 끼를 여러 가지? 아, 세네. 세, 세. 요즘 꽂혔거든요. 따단. 짠 라면 기계 샀구나 이게 가족용이네 정말 행복해져요 삶이 아이고 아이고 나 저거 살려고 했어 독립을 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사고 싶었던 게 저거였거든요 보면 친구들은 스무 살 때부터 다 해오던 일을 저는 한 번도 못 했던 것 같아요 외박을 한다던가 늦잠을 잔다던가 첫 끼로 라면을 먹는다던가 야식을 먹는다던가 제가 그 유명한 K 장녀입니다 프라이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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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라이데이